오늘은 노리미트 특집을 할거구요 스토리 시즌 2 20회는 방이 없으니까 빌보노 다 해가지고 빌반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어야겠다 많이 들어오실것을 대비를 해서 디비전 하드 여덟명이서 할거니까 하드해도 관계없겠지 아니다 노멀로 해야하나 하드는 원 밖에 없잖아 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산디리님 검은콩님 구아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리 방송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고스네리가 항상 어디있는지 아시죠? 네 빵알을 외쳐주고 자 출첵하시면 됩니다 산디리님 어서오시구요 야옹 야옹 역시 정확해 136연 야옹 네 오늘은 좀비고입니다 뭐야 산디리님 아래쪽에 있는거 이거 뭐에요 되게 신기한데? 오늘은 좀비고 아 크리스마스 아아 좀무기 좀무기고 네 일로와요 확성기 끄고 오타 고쳐야죠 좀무기 뭐야 내가 제가 오타 고쳐야 되나요? 아하하하하하 그렇군 그러니까 안오는구만 네 좀 오케이 어쩐지 아니 치아님께서 치아님께서 오타내신 줄 알았다면 제가 오타를 냈었군요 이거 노리미트는 여덟명에서 할 수 있는 스토리모드도 여덟명에서 할 수 있는 아주 특... 아주 신박한 특집이죠 앗 그러니까 좀무기 아 낼 수 있죠 왜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안계신다 많이 들어오셔야 할 맛이 나는데 아니지 노리미트인데 두명에서 해도 방장이? 흐흫 오케이 아 제가 모르고 관전을 눌러버려가지고 네 더 안 들어오시면 두명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친애형님 인생이 너무 갑박해요 무슨일이에요 우리 친애형님 또 무슨일이 있어요 얘기해봐요 고스나이도 요새 느끼... 왜요 그러지마요 아직 아직 살날이 더 많이 남으신 분이 저 악인존미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이 방신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어디... 제가 고스나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비밀번호도 다 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DB2는 가능 아 DB2는 가능하대 기다려봐요 얼른 들어와요 들어오실 것 같애 어디있죠? 자유20의 비번 4 네 고스나이 방송이 만약에 좀비고다 항상 좀비... 뭐냐 채널20의 비번호 4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고정입니다 네 초카와이하고 멋있게 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하시는 고바시보씨 뭔소리요 초카와이라고는 얘기 안했어요 그냥 귀여우신 이라고 말겠죠 저는 일본어로 말 안했어요 올직해도 재미있을 듯 아 진짜요? 올직 어떤거? 자... 어서오시고요 엑시님 어서오시고요 원래 자기 자신을 높여 부르는 겁니다 솔차님 어서오시고요 올직 박항서 깰 수 있어요? 네 올... 올 탱커... 올 탱컨대? 네... 어떻게... 올... 바... 박항... 근데 4명이잖아 8명이 있어야... 올 바캉서를 해도... 이쁘네요 엄청 이쁜데? 일단 4명에서 한번... 가볼까? 일단은 자유직 해가지고 하고 싶은... 직 해가지고 말할게 있는데 말할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일단 4명에서 한번 시작하고 이때부터 들어오시면은 더... 요리 밑... 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3 2 1 자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시니까 2로 가보겠습니다 에에에에에에... 난 뭘로 가나? 뭐야? 왜? 뭐야? 올 바캉스였어요? 진짜? 아니 진짜 올 바캉스였어요? 저는 8명이 딸려고 그랬었는데 네 아우 죄송해라 제가 안받고 네 아우 죄송해라 디딘 저에게 맡겨줄게요 전 트롤할 예정 트롤하지마요 끝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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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다시 올 바캉스테로 가야되는데 제가 바캉스테를 안했습니다 에 안나가셔도 되는데 네 저 바캉스테로 하겠습니다 뭐야 산들님 나가셨는데? 뭐야 솔차님도 나가셨는데? 왜? 잠만요 알겠습니다 출책 감사합니다 아 식사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관심 없어서 고박 아니 맨날 그냥 칼퇴하셔 보고 보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블랙킬러님 10초도 안되서 전면인가? 그런가? 우리 엑신이 두명이서 한번 해볼까요? 두명이서? 두명이서 한번 해볼까요? 놀이 밑에 의미가 없는데 놀이 밑에 의미가 없는데 한번 가보자 미믹 미믹 자유이십의 비번사입니다 에나가님 어서오세요 에나하니까 풀세카의 그 에나가 생각이 나는군 자유이십 비번사입니다 맞아요 자 어서오세요 신맨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서오시구요 강조 왜 강조야 갑자기 오랜만에 오셔놓고 백하열님 그동안 안오셨다는거는 시험을 망했다는건가? 쉿 하하하하 아아아아아 이런 그럼 몇문제 한 세문 뭐냐 하나랑 삼정씩 하면은 여섯문제의 여섯문제 부족했다는건가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가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가겠습니다 가볍게 가겠습니다 가볍게 가겠습니다 육식 육식문제였습니다 아으으으으으으으 그쵸 그쵸 그렇게 되겠죠? 아쉽구만 빠른 스킵은 게임의 큰 힘이 됩니다 좀 있으면은 많이 오실거야 자리가 없어가지고 곧시니 저도 할거에요 이럴거야 이제 분명히 공격으로 적당해가자 수확인님 보아안녕하세요 오늘도 곧시나의 방식으로 신경색을 환영합니다 신경색이 되시구요 오래..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커맨더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가시죠 한달전 아니에요 얼마전에도 했어요 근데요 그냥 얼마전에도 했거든요 네 아닌말고용 헤헤 오우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제가 살릴게요 아아 아아 필살수가 있었지 사람 어! 진짠 잊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맞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뭐야 골슈나리가 유일한 희망입니까? 其랄이 총이 이자 신형이가 유일한 희망이었나? 씨난이가 유일한 희망이었나? 내가 유일한 희망이 있나? 유일한 희망이 있나 절망이라.. 희망이라고.. 유일한 희망이지 유일한 절망이 어딨어요 이 사람이.. 젠장 제작자 아트 먹고 도망치마? 도망치마 로우 도망치마 으윽 헤헷 언더보이 워 귀어랄까 비어랄까 했다 진짜 어구어보아 주문 주문 터치가 늦었죠 이걸로 가자 체력 늘리고 이걸로 가자 좋아 저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자 반드키 가자 야 집에 죽었을 소리에요 왜 안살려지는거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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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 1 자 들어오세요 아직 4분 자리 남았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막판이요 뭐야 벌써 막판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희나리입니다니 어서오세요 저는 고시나리에요 희나리에요 희나리입니다님 어서오세요 저런 비슷하시군 이름이 대찌님 어서오시구요 저 아직 3분 남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이빈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리 방식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 20의 비밀번호 4치고 들어오시면 되구요 같이 노리미트 즐길 준비 되셨으면은 얼른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 좋아 노리미트 함께 즐겨볼까요 콘솔 이러는 저 포인트 사용권 사용하면 내일 아니요 진짜 딜레이 폰에 둘 다 켜놓고 하니까 진짜 딜레이가 맞아요 딜레이는 심할거에요 맞아요 하나는 끄셔야 돼 방송 딜레이가 엄청 심할거에요 오 5명이네 8명이서 해야 재미있는데 넌 그래도 쓰 aw요 포인트가 날라가는거 뿐이죠 어 선샤이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와 나빴다 나빴다나뇨 뭐냐 저기 그걸 해드렸는데 단종이 오시고요 두분 남았어요 두분 자리 남았습니다 랄랄라 시바구보 하니까 뭔가 좀 욕같다 시바구보라니 저거 발음 좀 심하게 하면은 시바구보 보 시바구 저는 고시나린데 왜 나리는 빼놓고 6명이서 한번 해볼까요 저도 못해요 한번 고 자 다들 뭘 고르실건지 저는 커맨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네 세카로 포로로 까두세요 뭔소리에요 그저 고 좀비 고 스티머 고 스티머 고씨 싫어요 안 바꿀거에요 나빴어요 고씨나리 하하 하하 얍 얍 얍 가시죠 오 떨어지뻐리네 가시죠 오 떨어지뻐리네 가시죠 이 bully 도망쳐 돔왕쳐 도망쳐 돔왕 Fang처 도망쳐 돔왕 도망쳐 아 아 아 아 아 컴백 이제 둘자리나 남았어요 아 세자리 남았나 뭐 벌써 전면이잖아 이거 빨리빨리 깰수있는 약간 드럼이 될거같은데 저 어 저 계정이 안들어가지고 왜요 저는 이거 컴퓨터로 하고싶어도 컴퓨터로 계정 백년 정지먹어가지고 아실분은 아실거에요 컴퓨터로 백년 정지먹었어요 이천 이천 백 이천 백 어 언제 접속하라그랬지 이천백 얼마로 막 접속하라고 막 정백 아 백년 정지먹었대 아 2122년이었나요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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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천탈다 이천탈아 ㅅ 아 아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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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지 알건네 아아 누가 비옵소가 났을? 살려주세요 도기만이 안살려주는거야 너를 살려줘요 난 숫자커맹이라고 막 깨긴 하겠구만 하긴 노림이 두고 아 아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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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들어와요 빠른 퀴게임은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누가 안들어왔는거야 나 들어갔는데 빠른 스킵 오케이 렛츠고 네에에에에 넌 언제 지켜주세요 들어가야면 네 아르낭 잡아도 없안나 제가 찾을게요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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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큰일이 두기를 안타니까 어떻게 모래를 보니깐 틀려주케 휴 틀려주케 휴 아니 때리고 도망가시는게 어딨죠? 살려주세요 유투나 유투나 유투나리 이래야 될 수 있어 이거 망했는데 유투나리 원래 탈려야되는데 유투나리 유투나리 부시나리부터 살려요 고시나리 유투나리 제가 다찾을게요 좀 맞아요 아 잘찾을게요 가세요 그냥 아 잘찾을게요 가세요 그냥 Hz 에이 다 돌아가신거야 Indrater 시간 지금 국가 사람들 조금부 조금부 vous 오 뭐야 또 돌아가셨죠? 정지혜씨님 좋아 안녕하세요 어? 됐구나 언제 깼지? 네 탈립니다 가세요 이제 탈릴거에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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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또 돌아가셨죠? 안 돼 위험해 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지 이게 바로 빌리보지 해줘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정말 하고 있단 말이예요 알고 있어요 예 알았구요 이름이 뭐냐고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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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무관금만 켤겁니다 아아.. 덮을 시간이 됐어 아이고 직종님 에너지 채워라 이제 바로 탈겁니다 랩버기 시보리 뭐에요? 저도 모르겠는데 도망쳐 나냥이면 칠게요 모르죠 칠게요 아 아 아 아 맥이 그냥 다 뜯어버리는 아프지 맥이 맥이 어허 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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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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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이런로 그어가 앙 아xit 사 만약 나냥인 한 장사 하나씩 들어갈 수 있어 자 찾을께요, 찾을께요 그냥 어떻게 좋아 아무게 전혀 없다고 나냥님, 나냥님 부르는게 더 귀엽지 저는 귀여워 네, 이러지 에너지 에너지 카우 씨는 이제 필요없잖아 이제 끝을 본다 아 Undead 어cation Der 아 아 아 아 아 히힛 히힛 아 니가 죽었다 물을 차림살 입니다 불을 타기실분 아니시니까 그렇지 아 끊겄고 움직일까 힘드네 못 깼구나 저 때문에 망하긴 했지 아니 근데 죽었어 뭐지 왜 못 깼지 젠장 망함 들어와요 네 원래 8명이 켜야지 노 리미트는 네 노 리미트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네 음 왜요 그 사실을 네 근데 사실 닥터킨에 맞춰 닥터킨에 아 닥터 아 나 몰랐어요 아 에나가님 수고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저 때문이었구나 몰랐어요 네 아 저기 두번 갔었구나 아 그거를 맞춰야지 그 전체기가 안나가는거였어요 돌아가신 분이 많아가지고 네 자유 20의 비번 4입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죠 사실이 먼저긴 하지 그렇구나 사실을 맞춰야 되는거였구나 아 그거 몰랐어 그거 몰랐네 자 오 한 분 또 나가셨네 왜 나가셨지 다 다시 들어오셨구요 한 분도 안계시면 일곱분이 해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여 일곱분이면 또 충분하지 깨는거는 혹시 나는 익숙한걸로 가야돼 자칸서로 가야겠어 커맨더는 뭔가 힘들어 아 이리와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아 이리와 다음판에 같이 하시죠 아직 한자리 남았습니다 음톤재미 굿샵 음톤재미 굿샵 음톤재미 굿샵 빠른 스킵은 빠른 스킵은 어 게임에 아주 큰 이득이 됩니다 빨리 가시죠 위기 탈출 위기 탈출 고를게요 알겠습니다 킹탈출 넘버원 바르십니다 일단 가자 반장 일어났잖아 게임꾸리가 너무 커요 감사합니다 좀 줄일게요 이제부터 괜찮죠? 이제 좀 괜찮죠? 진짜 타고 밟으면 어떡해요 진짜 타고 밟으면 어떡해요 어머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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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네요 그쵸? 음 그치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지정을 합니다 자 지나가면서 힐 할 수 있게 그치 가시죠 근데 왜 6명이지? 나 분명히 7명으로 봤는데 굿 굿 자 이겨보자 이런 튜토리얼같은 이기는 얼른 잡아서 끝을 내놔야됩니다 자 에너지가 금방금방 다네 자 에너지가 위험해 잡아줘 잡아줘 끝 자 사막에 5화치스 나와야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30장 남이 나오게 되죠 버프 체력도 올려야되긴 하는데 좋아 일단은 나올건 다 나왔어 가시죠 한번 깨고 그 다음에 노 리미트 두번째 이야기 가고 첫번째 이야기 끝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을 늘리고 세력을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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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세요 내가 살릴게요 어.. 이거에요 내가 살릴게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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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우 젠사 아아아아 왜 떨어진거지 아우 가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뭐.. 그리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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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어어어 나 피했어 피했어 오 제발 오 제발 어디 갈려 나 나는 한 번 남는 것만 해도 타고 싶어 어디 계셔? 나 살린다 나 살린다 깜짝이야 나 살릴게요 갈게요 한 방이면 돼 와 또 언제 돌아가셨어 또 어디 계셔? 어디서 돌아가셨어 불타가기 쉽구나 시간이 없죠 가실 분은 얼른 가시고 레벨업 하실 분은 얼른 레벨업 하시고 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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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잖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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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지금 오케 됐죠 봤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고시나리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범위기만 나오면 되나? 범위기 저는 탈기만 할 겁니다 저 킬 중고 탈기만 할 거예요 저 킬 중고 탈기만 할 거예요 흘렁쳐 킬 거꾸분은 없단 말이야 국벽 prev 켈노야 빨리빨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 오케이 아하 다쩌 갑시나리 함께하면 이런 위기도 기회가 듭니다 여러분 머리가 띵 아 뭐가 잘 안나오네 아 이거 범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와요 원래 빨리 진행해야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누가 안들어갔어요 누구에요 아 누가 안들어오네 범위기만 하면 들어오면 딱 안들어오네 범위기만 딱 들어오면 아 그냥 아 그냥 끝 왜 나쁘지 않아 아 왜 안나오는거야 범위기만 하면 딱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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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저를 살려주세요 저만 살리면 돼요 다 살릴게 있어 뭐여? 나쁘지 않아요 3단계 저는 힐로 가겠습니다 알아서 딜 넣어주세요 이야.. 근데 딜이 그냥 우큰 들어간네 좋아 으아암 바로 살리는 맥이 바로 살려드리는 센스 이야.. 이거는 뭐.. 그냥 야각인데 이야.. 원하는게 안나와 범위기 한번만 나와라 아 범위기가 안나오네 제발! 에이.. 범위기가 안나온다 컨트롤로 제가 이 사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에이드는 힐러입니다 아 진짜요? 총 여.. 열한분계시고요 토큰에 짐무시 이거 깨면은 이제 최악마 아니님 팔로우감탑 시작! 구아구아구 아리라이예요 휴황소! 저는 이제 출벌어스만 역할을 하겠다 휴황소! 휴황소! 앗! 중장 우리 나한테 온거와 중장 유병 조심해요! 중장 고치마저튼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고스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날입니다 유튜브 다 보십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 시작! 들어오시면 고스날에게 큰 힘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가 닥터킨은 없겠잖아 근데 닥터킨이 왜 이렇게 위기상을 만드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나 지금 이 스토리 처음봐 그치 우리에게 뭘 원하는거야 닥터킨 여자에요? 남자겠지? 아 퀸이니까 여자지 그치 여자네 바보 닥터킨이야 부르고 남자라고 나 남자라고 부르는 네 아 젠장 아흐 아흐 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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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났네 제 지능을 열줘같이 바.. Q&A 때 밝히려고 했더니만 말 그대로 실험 종료 효감 우리가 깼는데 왜 적인 적인 RQ 몇이에요? 비밀입니다 네 아하 저는 힐러롭게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저는 힐러롭게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끝으로 가면 안돼 예킬아 위험해 이제 꼭 끝납니다 왜 남자청민같이? 네 힐러란 아군이 데뷔질이 있기전 먼저 저.. 아아아아 공격형 힐러를 얘기하는거였구나 왜 나가요 왜 나가요 왜 나가요 네 아 마판이신 분이 있었구나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자 비밀번호 4입니다 채널20에 비밀번호 4 네 어머 이쁘다 예전처럼 이게 가득 차지가 않네 단판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리미트 저기 디비전2도 가겠습니다 어 랩랩님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요 어 단쪽님도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시겠지? 고아 고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시간 회개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따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내면밖에 없나요? 지금 하실분이? 그러죠 뭐 얘기하면서 골씨나리한테 궁금하신 점 그리고 골씨나리 유튜브 구독 안하신 분 구독 한번씩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D2는 쉬워요 그니까 쉬우니까 네 쉬우니까 얼른 얼른 끝내야지 그리고 딥1 가고 자유20 비밀번호사 고씨나리가 좀비고 방송하는 날에는 무조건 채널20의 비밀번호사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아 진짜요? 음 악사님 들어오셨구요 안마이님이 악사님이신가요 혹시? 아 들어왔는데 시즌1 해요 시즌1? 2W1하면 안될까? 역행을 하려고 하는데 1,2에요 우리는? 걸으면서 게임하는건 오랜만이네요 조심하세요 저기 차 조심하시고 이것저것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사람은 오는지 안오는지 혹시 미행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뒤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너무 미.. 그 게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길에도 가면서 집중하시고 길감하셔서 게임하는게 위험합니다 한방에 다하지 얼른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1으로 가겠습니다 이랍님 어서오시구요 어? 그면은 진짜 딥원 딥 1178명 오 맞네 그쵸 유튜브 구독 구독도 많이 해주셔란 말이에요 어 네? 왜 구독을 왜 안하시는거야 어? 언젠가는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고신다디 내가 키웠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활동했는데 왓파로 바꾸고 올까? 바꾸고 오세요 네 시간이 있어요 네 자주 놀러오고 그러세요 자주 놀러오고 그러세요 고신다리의 방송 뭐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 닉 까먹었어요 어떻게 닉을 까먹다니 만들어요 고신다리로 고신다리2로 만들어요 그리고 들어와요 어? 정제님 나가셨네 다시 들어오시겠지 마법고 마법고 나오면 하시고 마법고? 마법고면은 그건가? 예전에 그 뭐지? 그 RPG게임 비슷한거 그건가? 네 예전에 예전에 제가 처음에 좀비고 시작했을때가 그거였는데 그 뭐였더라 저게임 나갔는데 아 들어오세요 네 에? 있어요? 아 알프고 마법고는 따로 있어요? 자 방을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뭔가 좀 에러가 있는듯하니 방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 리미트 비일번호 4입니다 자유20 감 다이르셨구만 고신알방송을 하도 안오시니까 자유가 몇인지 모르시지 자주 오시란 말이에요 혼나야돼 렘넨님은 어 거의 초창기 유저인데 하도 안시니 자 아직 한 번 더 들어와야돼요 안키시니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고신알리가 5일동안 좀 많이 아팠지 지금도 아프긴하는데 네 지금도 아프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방송을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독감 걸렸어요 독감 독감 걸려가지고 아이 노래 뭐 좀 하려고 해도 지금 뭐 기침이 엄청 나오니까 한 분 더 과연 한 분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분이 되실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한 분은 안 들어오시나요 네 네 왜 또 고박수에요 안 들어오시면은 시작합니다 시작해도 되죠 만약에 시작하면은 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작하셨네 라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작해도 되죠 네 시작해도 되죠 자 시작해도 되죠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1 아 에피소드 원할거면 어려움으로 할걸 왜 서퍼가 두명이군 저 한거 없는데 괜찮아요 저는 컴퓨터로 좀비고 하고 싶었는데 컴퓨터 뭘 한것도 없는데 저 로그인 100년 정지 먹었어요 네 로그인 100년 정지 먹었어요 저의 손자의 손자한테 물려주고 떠나야되요 저 지하감옥에 지하감옥에 문제 생겼다는데 뭔소리야 지하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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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는 거야? 두 퀄의 박스 사살? 그럼요 다시 한 번만 해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벌써? 업글이 없었구나 그 다음에 으흠 이정권 쿨타임이다 쿨타임으로 먼저 갑니다 뭔데요? 십오리가 뜻이 뭐예요? 십오리 십덕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됐다 오오오 좋아 뭔가 새로운거 알아야될 이탱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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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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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클 어클이 왜 스테이지 하나받은 하나씩 하나씩밖에 없지? 그냥 무조건 여기와 으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왜요? 괜찮아요 뭔가를 좋아한다는건 아주 좋은겁니다 나쁜게 아니에요 건전하게 좋아하는것도 그리고 시덕이 될게 있습니다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こ 이즈 ㅎ흐흐흐흐흐흐 nos 대대 Hause 아아 식! 우리각? 그거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놀랬네 가시죠 엎글 가즈압 엎글 가즈압 어디? 저 기어 나오는 준비 저는 그 준비가 제일 쉬운데 머리 3개 달리는 준비가 제일 좀 흰 힌되죠? 진짜 힐이 재미나 지금 힐러로 서로 역할하고 뭐야 언제 뒤에 있었어? 위험해! 위험해! 뭘로 해야해? 머리 3개 달리는 준비가 제일 싫어요 있어요! 보면은 알아요 진짜 준비같애 아스.. 맞아요 아스라 맞아 4개인가요? 아 뒤에까지 4개인가? 4개 난 3개인줄 알았네 3개 밖에 안보이니까 어... 어어... 에잉? 왜요? 아 킬돌리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수네 반킹 아저씨를 환영합니다 부시는 것과 같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보고 문투를 하세요 와 왜요 화요인님 무슨일이에요 고티나리가 활약을 하니까 왜요 왜 망했어요 갑자기 갑자기 왜 거미가 떠져야 하는데 거미 안떠잖아요 사나망이 출퇴 감사합니다 오늘 독수네 반식으로 돌아갑니다 위험해 제가 여러분들을 뚫려야되 와우 친구들 와우 친구들 다시 쩌 공격을 한걸 본적이 있네 내가 근데 공격을 해야되 어클 가자아 하하하하 배터리 문제있는거 아니에요 충전을 시키시지 알겠지 맞죠 저도 근데 이 핸드폰 배터리 갈긴 갈아야되는데 기간이 안나와가지고 어 뭐야 어 아 체력 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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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네 다행이다 아 유지영 가시죠 아 어 아 어 아 학원 제가 하 지금 지금 와 위험한데? 알겠습니다아 지하 과목 B 체력 단련 필요없어 피지컬로 가 맞아요 감기가 아 사나칸님과 안녕하세요 어디로 갔지? 나 이쪽으로 가야겠다 와 다 이쪽으로 오신거 아니겠지? 아 저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끄고 기침하고 막 그래요 그냥 제가 가면 끝나있네 한 방이다 한 방이다 한 방이다 아 들어가시면 아니래요 옆에 옆에 그 없나? 이거 뭐 그거 아 없구나 없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엄마 아 아 아 니가 있던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왼쪽으로 오고 이야아 가다아 다 잡았어 어 위험해 아 왜 나 따라온거야 아아 이거 못 깨나요 아이 쇼트 살리시죠 네 오케이 됐다 오 위험해 죽을뻔했다 오지마 오지마 야 필면 적이냐 오 나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나 따라오지마 이건 뭐야 이건 이거 아니라겠다 힘들면 잘 가야됩니다 깼네 깼네 그래도 자 계속합니다 나가지마세요 네 계속합니다 이제 에피소드2로 갑니다 자 두분 더 남았어요 네 DB2 네 한분 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잠깐 하나씩 다녀올게요 고맙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더 안 들어오십니까? 지금 몇 분 계시죠? 자, 몇 분 계시죠? 아홉 분 그러면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투로 가야겠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워즈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뭘로 갈까? 혹시 모르니까 커맨더 한 번 가겠습니다. 드디어 집 독착! 축하축하! 아, 진짜요? 왜요? 왜 저봤어요? 우리가 여섯 명이었나? 일곱 명 아니었나? 내 계정 왜 저기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 씨리로 데미를 장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출첵 감사합니다. 치킨 한 마디 남았습니다. 치킨 한 마디. 빠른 스킵은 게임에 아주 큰 아주 큰 이론점이 많습니다. 좀무고 분명 다른 곳에서 안전할 거라고 우와! 한 방이잖아! 아, 맞다. 한 방이었지! 살려요, 살려요, 살려요. 알칼리님, 살려요. 네. 네. 위험하다. 오, 신기한걸? 네,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수룩만을 살려요. 네. 살리남, 으, 나, 살리남아요. 네, 많이 남아요. 살려줄테유! 오케이, 가자. 군방이다 보니깐. 빨리 가는게 지금 좋습니다. 뭐지? 으아악! 뭐야! 가자 먹으면서 구경 온! 오케이! 팝콘! 팝콘 준비하세요. 네. 고취나리 방송은 팝콘이 필요한 방송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 그리고 어제 워즈님 구독하신거 봤습니다. 저도 막 구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성장해보아요. 고취나와드가 와, 죽였다. 구경온! 좋은 현상입니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밥 먹어야 하는데 진짜 안 와서 줘야지? 풀타임 일단 풀타임을 주기 장소가 있기때문에 아어어어어어 한방이 아니죠 여러분께 공격하고 저기 퀵대 버프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버프효과가 늘어날 수 있게끔 일곱시 딸기 어... 공... 아... 공복장태 비벼 지금은 잘 되셔야될텐데 가자 빠른데? 풀체카로 튑니다 튀지마요 고씨라리가 방송하고 있는데 열한시까진 지켜주셔야 의리가 아니겠습니 의리의 화요이님 아니겠습니까 아... 가시죠! 왜 근처로 갔을까 왜 근처로 갔을까 이렇게 있구나 빨리 몰래 치세요 어딜 튀어요 튀지 마세요 튀지 마요 고스나의 방송 보시면서 꼴댐 박 눈송 보셔야죠 왜 미애는 거지? 나나나나나나나 어플루루 최대 체력은 아니고 뭐지?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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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서두를 샀어 난 까마귀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게 뭐 그리 많냐 너는 방금 하나 더 추가 됐네 너도 싫어 빨리 가 나 스킵도 싫어 아 스킵은 좋아 응 근데 워즈님은 페카말고는 다른게임 하시는거 없어요? 어휴 한국인이 아니다 맞아요 그건 인정 메탈릭게임 가세요 메탈릭게임 가세요 어 닉변한 샤이니 어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찬양꾼이 스나이도 많이 통장하면서 지내고 좋습니다 두달만 그니깐 오랜만이에요 자주 올게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 감으시면 돼요 참나 돌리러 오케이 오케이 저? 1초 증가 100er 아aja 아 ... 아거였으면은 어 20비트 후원 participation 감사합니다 시간 안되다가 시간되면 꼭 사건 터지는 애니 뭔소리에요 근데 20비트 쐈는데 왜 메시지가 안나오지 아 나왔어요 다행이네 깜짝 놀랬네 아하하하하 좋구만 20비트 쐈감사합니다 수원이 마려웠는데 이 게임 소리좀 소리가 아직도 큰가보네요 그러면은 이걸 그래 이걸 죽이면 되는거였죠 맞아 이 생각을 우리가 못했지 우와아 많다 스터리됨 오케이 자주 놀러오세요 컴퓨터 소리만 줄일려고 생각했었지 이 소리는 줄일 생각은 못했었구만 자유 20 비번 4 자 괜찮아 모르고 저기 들어가버렸다 괜찮아요 저에겐 여러분들이 있는걸 어 뭐야 뭐야 하지만 체력 덕분을 찾았다 짠 짠 아 잘 시간되서 알겠습니다 잘자요 3등의 안녕히 주무세요 어 여긴 왜 온거에요 여긴 왜 온거에요 가즈쇼 가즈쇼 우와 괜찮아 나는 가능해 가즈쇼 펜디님 주무시러 가셨구만 왜 맞아도 괜찮으니까 맞아도 괜찮으니까 피하기 귀찮아 네 괜찮아요 네 이게 바로 피지컬이죠 네 일단은 그 아 계시는구나 그럼 나 이거 할 필요 없었는데 딴거 같고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야 범위기 제대로 나왔다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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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랩 덜덜 누가 맘랩이에요 사 자 빠른 스피드 스피드 이거 좋은데 아 진짜요 피지컬 피지컬 괜찮아 가도 그냥 이렇게 뚫어버려 왜 뚫어버려 네 피지컬 뜻 가져오셨는데 아 진짜요? 다 지워졌잖아 맞아요 곧씨나리 방식으로 오면 곧씨나리가 곧 뜻입니다 뜻 네 혹시 바캉소가 돌아가실 리도 없으니까 동기 동기부 동기부? 응 쿨타임 재생의 달인 가시죠 아니요 근데 이미 바캉소가 충분히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가도 돼요 네 적합 조 아 바캉소는 저건 좀비 아 바캉소가 좀비였어요? 네 아 회복 공격버프 갑니다 공격버프 야 에너지 다른거 봐봐 에너지 다른거 봐봐 공격버프 공격버프 아 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뭐야 이거 못 깨겠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하여간 한불 살렸다 안돼! 누군가는 살려야되는데 그럼 진짜 못 깨나? 얘 원래 이렇게 어려운 버스였어요? 근데 그냥 깨시는데? 혼자 하셔도 깨실거 같은데? 아 진짜요? 살려야함? 자 들어와요 자 8명에서 디비전 시리 가죠 컴퓨터 키기 괜찮다 왜 귀찮아요? 켜요 얼른 자 들어와요 강화가 너무 안좋게... 필요한게 단 하나도 안되면 아 진짜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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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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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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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캐스터는 한명이면 되지않나 한명은 딜 딜캉서 한명은 힐캉서로 가시죠 네 안하시죠 고스님은 뭔소리에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께 드린게 많은데 제가 힐캉서 힐캉서 같으니까 한명은 딜캉서로 가시죠 템포 템포시종 어 아하 더이상은 못올라가 아 진짜 기침나왔네 오 내가 딜캉서로 가면 되겠다 딜 나왔다 벌써 됐죠 소리 급하에 껐다 다행이다 아 진짜요? 어 내가 뿌린게 아니네 됐죠 상속 왜 급하에 껐어 왜 급하에 껐어 근데 소리를 급하에 껐어요 가라시면 안돼 오케이 템 좋아 아주 잘 피어졌습니다 제가 딜캉서로 가야겠는데 아 젠장 난 왜 빠진거지? 나 살려다가 뒤로 백했는데 빠져있어 아 나 진짜 살려주세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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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야 뭐야 저 폭탄이 왜 저렇게 가 어쩌 전멸이 됐구만 좀비들이 아 젠장 자만 좀 할려고 했더니만 아 뭐야 일부러 돌아가신거야? 가시죠 아아 왜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왜이러지? 예 제가 딜캉으로 갑니다 체력 달러 일단 체력으로 가자 힘 다 빠졌다 아아 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컴온 제가 딜입니다 딜 구입 굿굿굿굿굿 굿굿굿굿 수탄이라고 주고 유조탄이라고 있는다 뭐야 왜 다 돌아가는거야? 좋아좋아좋아 이걸 꺼야할까요? 컴 때 비상탈출 버튼 그게 왜있어요? 비상탈출 버튼이 왜있어 도장에서 자동해오복시켜주는 만수 부산에서 자동회복시켜주는 만수 사막에 오아식해야되나? 네 한 분이 하셨을텐데 아 그 자성 나왔나서 딱 좋았는데 아 젠장 아 됐다 근데 거미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미기가 안나오면 의미가 없는데 아 아 마그네틱 에이 아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야 사망용고하식장 안골랐으면 큰일날뻔했다 네 컴퓨터로 접겠습니다 오케이 잘못됐어요 됐죠 자 지국시간 늘렸습니다 아하 하나타님을 제가 살려드려야되요 이거 제가 없으면 안되는구만 이렇게 할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죽었다고 아 일부러 올리시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아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자꾸 왜 왜 자꾸 죽는거야 아 계속 떨어지는거야 이제 아 오지마 아 아 아 아 아 밀렸어 아 아 저를 살려주시지요 사나타님이 유일한 희망 다 떨어져 아 아랍님도 계시는구나 화이팅 화이팅 저거는 못하겠죠 네 아 아 아 아 아 저거 쓸고 다 지나가셨어 다음 리캠 방송 언제 하실까 생각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실수였어 실수 다시 다시 한 분 어디다 가셨어요 어딨어요 한 분 어딨어 오케이 들어왔다 시작합니다 네 자 차라리 있을까요 각자 다른걸로 유일한 여캐 어딨어요 앙차이 여캐가 어딨어요 앙 앙 앙 앙 앙 앙 떨어지지 말자 진짜 떨어지지 말자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왜요 왜 물음표 왜 맞아요 케이크 추가됐어요 가시죠 제가 뚫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뚫습니다 제가 뚫습니다 근데 게이지가 얼른 차야되는데 게이지 차는게 없네 쩌쩌쩌쩌쩌쩌쩌쩌쩌 어어 위험했어어 떨어질 뻔 했어어 죽을 뻔 했어어 ali 쩌쩌쩌쩌쩌쩌잠 ervals 어디게셔 어 어디계셔 강농원님 어디계셔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 들어가면 안돼요 아직 업글 안하신 분 계세요 다 뚫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마자 달려야 다행이다 왜요 왜 천한 날이냐 전 천한게 아니에요 렉 걸려요? 이련 담당원님 렉 걸리면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천한 날이가 어딨어요 전 천하지 않아요 제가 어 형이 고씨 이름이 티나리인데 가죠 야 천신 부족은 못하겠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와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은 거야 왜 죽은 거야 나 왜 죽었어 하지만 깼지 천방날이라뇨 아니 별명이 아니고 고씨날리님 멋져요 오오 여기 삼찬 자 어 이렇게 그 그럼.. 아니요? 몰라요 들어오시죠 나빴어용 청갈붕나리 뭔가 욕같은데 욕은 아니고 천재나리님 그것도 다 욕이잖아요 청격 왜 진격의 나리라고 하지 체내 안 달려 어 잠깐 잠깐 아아 게이지가 없다는 걸 깜빡했죠 역시 안하던 걸 하니까 힘드네 온다 온다 일단은 최대한 딸린 뭐냐 따돌린 다음에 딸려야 돼 따돌린 다음에 맨 끝에 맨 끝에 맨 끝에 저부터 살려요 저부터 이듬께 유기하다니요 전 유기하지 않았어요 아 자꾸 왜 울리는 거예요 네 안 울려도 됐잖아 이렇게 당할 거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해야 되잖아 이러면은 오늘 어떻게 살았냐 이런 일 많다고 해서 오디기가 너무 방심했어 다시 맞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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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대로 한번 가보죠 네 네 친형님 누구를 골라야 되나 파이어맨 좋아 파이어맨으로 가야겠어 왜요 왜 부르셨어요 저부르셨어요 저 부르셨어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 아 제가 렉걀려 아아 그렇구나 하셔서 하icherung Foods 왜요 갑자기 왜 현타야 좋아 나쁘지 않아 아니에요 왜 껌짝이시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타님은 제가 살리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힐러가 아니라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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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잡아놓고 폭발시키면 된다니까 아 무가군고시님 잘 지냈어요 출퇴 사냥꾼님 팔로우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니 왜 다들 플레이가 곱기나리에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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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و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안와요 자주 오셔야지 아 최대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잠깐 조심해 오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난 야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골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하는 골친나리입니다 정규 방송 그렇고 비정규 방송으로도 열심히 방송하고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피해 자 개인 카톡 단톡도 있으니까 혹시 혼자 할꺼운 신심하시면 개인 카톡 단톡으로 오셔가지고 다른 유저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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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내가 원하던게 나왔어 이건 뭘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되나 음 고속 음 고속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게이지가 나오는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나오네 가시죠 깨자 리롤 리롤이 뭐예요 오케이 이거 이게 나와야지 설마 이거 또 울릴 생각 아니죠 울리지마요 이번에는 우리 진지하게 한번 해보죠 진지하게 쇼복 효과는 또 뭐야 뭔소리예요 깰수 있어요 고시날이라면 깰수 있어 다 돌아가시는거같이 떨어질 뻔했네 떨어질 뻔했네 체력 체력 눌려야돼 이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자 젠장 밀렸어 딱 걸렸다 잡아요 겨이지가 부족해! 살리시고 뭐뭐뭐뭐야 1명은 안됐었잖아 됐다 됐다 살렸어 살렸어 으악 겨이! 좋아좋아좋아좋아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정신이 하도 없지만 깼쪄어 친형님 예상을 빗나가라고 있는 겁니다 귀차니즘 풀리면요 아 예 젠장 보스전에서 문적 10비트 겁니다 보스전에서 문적 10비트 겁니다 못 깨요 왜 못 깨요 깰 수 있어요 왜 왜 못 깨요 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못봐요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가 있지 그리고 보스나리한테는 관심법이 있긴다 나 니 맘을 읽고 있어 나 니 맘을 알고 있어 나 니 맘을 알고 있어 나 니 맘을 알고 있어 짐이 곧 짐이 곧 미륵인 일이라 미륵인 일이다 미륵인 일이다 다 저기 뚫렸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바보같이 됐어 절대 안 줄어들죠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많이 안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이게 범위가 죽기 전에 안죽어요 어어 안죽는다해 있는건 미래를 보지 않는다 그렇구만 여봐라 저 저 뭐냐 저 마구니에 저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어버스 나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닿았어 나 근데 에너지가 그냥 흔작당한다 아 야 뭐 장난이 아닌데 다다와서 다시 가요 알겠습니다 칠속 체크하고 가세요 깼죠 최대 체력 늘리고 최대 체력 늘려 놀란다니라뇨 뭔소리에요 보석 분이자 카운트부터 망한다니 10비트검 진짜? 만약에 만약에 안 망하면 마 마팔인데 마팔이 마팔인데 음 드림 이기면 드림 오케이 이기자 도틀나리 후원 가자아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감독님 걸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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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거였다 자다가 막 까요 많이 폰하셨구나 운동하시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현 이게 짓필제에 아 아 아 아 오오 안 죽었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아 저 표시 닦을때 저래야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아 자꾸 왜이래 아 나 멈췄어 굿 살려죽해 지금 찾고있구만 뭐지? 킬러가 돌아가셨나? 야 이거 진짜 지는건가? 아 저거 맞으면 멈추는구나 아랍님부터 살려줘요 못갈리나? 끝났나? 아 망했다 자 찐막 한번 가죠 안되겠다 이대로 이대로 안돼 이대로 안돼 이대로 못끝내 이겨야지 재생의 타이너 전설이라서 0.5천만 닿아도 차는건데 아 진짜요? 방송 방송만 끄다뇨 뭔소리에요 방송을 키셔야지 자 바로 시작합니다 여덟명이 됐기때문에 그럼요 음 뭘로 갈까? 파이어맨이 별로였어 네 에이드로 가자 조회시만 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보는 고시나리에요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죠 예 아 정말이에요 퇴라뇨 퇴라뇨 고시나리의 사랑을 그렇게 침을 뱉으면서 버리시면 아주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퇴라뇨 이거 클리어하고 그런거 예전에 엄청 하셔서 유튜브에 쓰고 아 그렇죠 알아요 그니까 유튜브 강은 안나와요 저도 알아요 맞아요 못 깼어요 10비트 줘요 네 10비트라도 받을 완전 안전자산 오케이 네 맞아요 근데 언젠간 되겠죠 그리고 건물을 빼치시네 이게 바로 스키머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네 잘 찾을게요 자본 강탈이라뇨 어 아쌤 고시나리 없으면 안되겠구만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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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고시나리에서 방송이 어 나도 왜이래 나 왜이러지 네 아 나는 왜죽었지 아 나는 왜죽었어 아 자꾸 왜이래 아 왜이래 아 내가 답답하래 아주 그냥 아 살려줘요 살려줘요 업게이드 하셨으면 살려줘요 어 시간 얼마 안남았어 시간 얼마 안남았어 그 언젠가의 길을 아하하하하하 젠장 난 집 가구 어 집이 아니에요? 살려줘요 Zero 굿 , 네, 업그레이드하러 가시죠 빠른 빠른 업그레이드고 빠른 업그레이드고 안되읏 그게?? 이제 결혼기념일에 뭘 사.. 결혼기념일이 뭐예요? 결혼은 아직인데 결혼기념일이 뭐예요? 근데 좀비고가 왜 좀비고가 된 거예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야 에너지가 거의 3분의 1이 바로 나죠 와 저 유도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 소리에요 도대체 아니 처음 오신 분들이 오해 하신다고 뭔 소리 하시는 거야 과연 이제 뭐가 나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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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Ark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그 뒤는 이제 알아서 상상하시고 빡빡이 아저씨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여 가시죠 빡빡이 아저씨 깨자 가시죠 뭐야 강있어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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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에 바로 고스나리의 위력 뭔 소리에요 얍 제가 찾아드릴께요 아 누구지? 고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맞죠? 그 고리 맞죠? 네 아 풀타임 다하겠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건 너와 나의 운명 맞나? 몰라 다시 할 기억은 맞나요 아니 아 아 아 저 이거르지 이거지 아 오케이 가죠 야 역시 8명이니까 다르네 우빙이 지렸다 야 끝났네 프로젝트 앙상블 무슨 혼종이죠? 예 무신 혼종이죠 그거는 가자 깨자 와 한 번에 다섯 발? 뭔 소리에요 왜 고바에요 가지마요 막판이에요 엄크는 인정 예 가세요 네 잘자요 내일 또 봐요 네 아 깨면 돼요? 방송이 안되는 거구만 아 깨끗한 굿! 아주 좋아요 이거는 뭐 그냥 깨져 이제 쩝! 고마 나 죽었고 아악! 안되 잠깐만 잠깐 왜이래 갑자기 굿! 다행이다 살릴 수 있다 괜찮아 살릴 수 있어 아 뭐야 뭐야 아우 됐다 아우 잠깐 왜 움직였지 왜 움직였지 아우 바보 아우 아 죽었구나 뭔가 엉망이 됐어 아우 탔다 탈자마자 에너지 반피 깎으시자 뭐야 피했는데 와 피했는데 야 못 깼어 이거를 이걸 못 깼어 우리 야아 근데 더 할 수가 없다 이제 아우 연구실 연구실이 레벨이 12가 됐습니다 네 플래그 해치었나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깼구만 아우 자 올해는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방 네 내일은 무슨 방송을 할지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서 나뉘ran이오 She's a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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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